골드 올렸을 때 얼굴에 초록빛, 녹빛이 많이 와요. 우주인 같은 우주인. 요다, 요다 같다, 요다 같다. 완전 요다, 얼굴이 누렇게 떠요. 요다, 요다, 요다. 아니야, 아니야. 야야야, 이거 꼴툭이다, 꼴툭이다. 야, 꼴툭이 다 나왔다, 이거. 가보지 뭔가? 블루 계열, 블루 좋아해요. 블루 계열 되게 좋아해요. 블루 컬러 조금 화사한 노란색과 안코하고. 얼굴 초록빛 되죠. 가만히 있어봐요, 좀. 여름에 쿨톤 올리니까?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세수를 한 것처럼 굉장히 깨끗해 보이시죠. 아, 좋아요. 제가 이런 색깔 좋아해요. 가을에 원피. 아, 칙칙하다, 칙칙해. 이거 아니에요. 그리고 겨울에 쿨톤 올리. 선생님이 싫어한다. 오, 좋아요. 표상한 것도 괜찮고, 선명한 것도 괜찮고. 블루가 굉장히 잘 어울리죠. 얘 원래 블루를 좋아해요. 제가 파란색을 좋아해요. 이 형이 약간 까불이 같은 색깔이 좋아해요. 어, 괜찮아. 살짝 톤 다운하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나 이거 싫어해요. 이거 칙칙한 거 싫어해. 아, 선생님 싫어해요. 야, 왜 그래. 칙칙한 거 딱 칙칙이야. 잘 어울려. 칙칙한 거 딱 칙칙이라니까? 아유, 싫어해요. 무조건 찍으면. 아, 예, 예, 예. 좋아요. 초록빛이 좋아요. 얼핏 초록빛, 얼핏 초록빛. 아, 초록빛 덜든 말든. 좋아요. 아, 피곤을 돌아다가. 나가! 이렇게 살짝. 아우, 싫어해요, 선생님. 아우, 칙칙한 거 싫어해요. 야, 정답이 정해져 있어. 아, 나 드려. 아니, 선생님도 자기 얘기만 해. 갑자기. 세련돼 보이는 블랙의 이미지가 세련돼 보이는 거지. 유재석 씨가, 섹시. 유재석 씨가? 아, 얘가 세련된 건 아니네요. 블랙을 입어서 세련돼지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옷이. 블랙이라는 것 자체가 조금 세련된. 선생님, 죄송한데 얼굴 모시는 거 아니에요? 아,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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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모시는 거 아니에요? 약간 선명하게 가니까 훨씬 잘 어울린다. 이목구비 또렷하게 나쁘지 않으시고 조금 더 대비감을. 근데 체크 패턴을 별로 안 좋아해요. 네, 그리고. 아, 이거 좋은데? 이게 진하게 낫네. 아, 좋은데? 대비감이 너무너무 잘 어울리셔서 안경이 꼭 필수이신 분이에요. 아, 안경 벗으면 안 되나요? 얼굴 얘기하지 마요! 아, 선생님. 얼굴 얘기 계속 하시는데? 선생님, 그냥 들어가서 웃어요. 안경 필수. 아, 정말. 우리 안경 한번 바꿔줘봐. 야, 너 안경 좀 바꿔라, 진짜. 근데 이거, 이런 거 괜찮아요. 봐봐, 봐봐. 안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아니, 선생님, 이거 괜찮아요. 봐봐, 안 괜찮아요. 세찬이 오늘 뭐 뿌렸는데 왜 아무도 얘기 안 해요? 어떻게 좀 쉽지 않아, 좀 약간. 뭐 뿌렸는데. 어우, 남친 친구 룩이네. 남친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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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찬이는 항상 웃음 좀 잘 익어. 너 미용실 갔다 왔냐? 네, 자꾸 갔다 왔어요. 미용실 갔다 온 거야? 아니, 형! 미용실 갔다 온 거야? 형! 아니,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앞머리가 생겼는데. 괜찮아, 괜찮아. 자연스러워. 왜, 왜, 왜.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왜, 왜, 왜. 겁나 해보고 싶다. 제 신발 반드시. 한번 내려볼게요.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네, 아플 텐데. 아플 텐데. 괜찮아요? 안 아파요? 네, 아플 텐데. 아플 텐데. 괜찮아요? 다행입니다. 아니, 괜찮다면. 아니, 괜찮으면 국관장이 괜찮으면 다행이에요. 아니, 괜찮은데. 네, 네, 네. 기분이 안 좋아? 아니, 괜찮으면 적당히 하셔야 돼요. 아니, 알겠습니다. 괜찮죠? 괜찮아요. 석진이 형한테 문자 좀 보내야겠다. 뭐라고 해요? 아니, 기준이 있어. 무슨 상황을 그러더라고. 저는 우성이 형 뭐. 아, 로림에 나오셨어요? 나오셨어요, 나왔어요. 나왔어요, 나왔어요. 우리 가게 너무 좋아하세요. 아, 진짜 우성이. 석진이 문자 왔네? 어, 문자 왔어. 어, 뭐야. 저희, 저희. 이거 봐요. 이거 봐요. 후배가. 내가 형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문자 보는 거 어떻게 생각해요? 꼴값 떨지 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꼴값 떨지 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선배잖아요, 선배. 자랐어. 자랐어. 그러니까 우리 감독님한테. 아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감독님한테 한 번 하지 말라고요. 우리 감독님한테 한 번에 꼴값 떨어. 그래. 형님 감독님. 아니, 옆에서 자꾸. 꼴값 떨어. 생각해 보세요. 그게. 문자 또 왔어? 네, 네. 형으로 왔나? 문자가 왜 이렇게 많아. 되게 인기가 많아. 인기가 많아. 인기가 많아. 아니, 인기. 하하하하. 왜요? 이거 참아야 돼요? 왜, 왜? 누가 알아라 그러는데. 아니, 후배가. 이것도 재석이도 아니고 강세찬이 나한테. 그래. 닭치고 앞만 보고 가야 돼. 닭치고 앞만 보고 가야 돼. 닭만 보고 가세요, 근데. 앞만 봐야 돼요. 왜 이렇게. 참, 참, 참. 맘았어. 참, 참. 맘았어. 아, 내가 당황해 줘. 당황해 줘. 당황해 줘. 당황해 줘, 당황해 줘. 당황해 줘. 당황해 줘. 저 형이 당황하네 당황해서 그랬어 당황하자니라는게 저 형이 되겠어 당황하자니 처음이라 당황하지 마세요 참 참 참 나를 당황해서 이겼다 이겼어 미안하다 참 참 참 참 참 뭐야 뭐야 당황했어 미안하다 당황했어 미안하다 적당히야 미안하다 당황을 몇 번을 해 미안하다 한 번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했으면 죄송합니다 아니 제가 정신이 나갔었습니다 진짜 깡패 진짜 깡패는 재석이 형이야 미안하다 똑바로 보면서 몇 번을 해 자 이제 당황 금지 제가 당황해서 미안합니다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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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떻게 어떻게 오케이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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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석 쌉이다 머리 지석 쌉이다 아니 이거는 우리가 진짜 어렵다고 하는 거 무조건 우리가 이제 계속 계속 해야 돼 이거 간다 간다 지석 쌉이다 지석 쌉이다 지석 쌉이다 아 아니 형 잘은 해야 돼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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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석 쌉이다 좋다 패스를 좀 패스 더 아니 형 이거는 바로 됐어야 돼 바로 지석 쌉이다 이거 안경 어디 갔지? 괜찮아요 오빠? 안경 어디 있어? 석진이 오빠? 야 내 석진이 형 못 찾아요 내 눈알 네? 형 못 찾아 눈알 내 눈알 어디 갔지? 안경 어디 갔어? 석진이 형 야 좀 찾아봐 ung 누가 있다고 yhte 네가 안경 어디 갔어? 어디 간거야? 양세찬 이리와봐 아니 석진이 형 안경 어디 갔어? 언제 Pearson 야 석진이 형 안경 어디 갔어? 아니 누가 자기 눈알 어디 갔어? 어디 간거야? 아니 석진이 형 한 거 없어. 너네 천만 나면 석진이 형 자꾸 장난친 거야. 진짜 없어? 어디 있는 거야? 저 천만 나면 석진이 형 가지고 장난치고. 어디 갔지? 어떻게 해. 어떻게 해. 가져와. 가져와. 어디 갔어? 안경을 어디다 둔 거야? 일단 해 나 찾을게. 일단 해 이걸로 늘어지지 말고. 아 대박. 어떻게 몰라? 어떻게 모르지? 아니 근데 석진이 이거 비싼 건데. 아 이거 씨. 아니 어디다 둔 거야? 형 재석이 찾아봐 재석이. 내가 왜 가져가? 내가 왜 가져가? 에이씨. 뭐야 이 씨. 아 너 어디로 찾고 있었어?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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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만들까? 수타. 너 수타 만들자. 이렇게 하면 돼. 야. 야. 왜 그래. 왜 이렇게 사고를 쳐. 아유 씨. 아아. 어 야. 야. 형. 너. 약간 목도리 같아? 액체골 같아. 잠깐만 이거 형 이 정도는 모자다 넣어. 근데 이거 누가 봐도 보이지? 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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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이거 느껴져. 아아아아. 야 큰일 났다 이거. 아아아아. 야 이거 머리 잘라야 되겠네. 아니 잠깐만 잠깐만 물에다 넣어 물에다. 야 이거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아나 이거 정말. 너 진짜 씨. 아 너 뭐. 아아. 야야. 큰일 났다 야 이거. 어떡하냐? 아 이거 물에다 물에다 넣어. 아니다. 이거 안 들어갔다. 잠깐 잠깐 잠깐. 아나. 그렇게 붙을 줄은 몰랐다 야. 그렇지. 야 말도 안 돼. 다 됐어? 까문다 했다. 아 장난꾸러기 진짜. 아 정말. 보셨죠? 우리 어린이 여러분. 슬라임 머리에다가 갖고 놀면 안 됩니다. 이걸 통째로 숨길까? 2, 3. 재미있게. 재미있게 던져봐. 뭐야. 야 넘어갔어. 재미있게 던져봐. 재미있게 던져봐. 왜 그래. 왜 그래. 왜. 왜 그러는 거야. 야 왜 이렇게 장난을 쳐. 아니 여기로 떨어지지 않아. 아 이 형 오늘 관계선이 왜 이렇게 좋아. 아니 여기 떨어질 줄 알았는데. 나는 형. 딱 보면 형이 거짓말하는지 아닌지 알거든. 어떻게 해. 뭐 하는 거야. 이거 그냥 돌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돌리는 거.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그냥 돌리는 거예요. 아 열받아 진짜. 야 석진이 형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 테스트 받으려고. 오늘 날이 좋긴 좋다. 형 귓밥이 다 보여. 형 귓밥이 다 보여. 형 귓밥이 다 보여. 나 저 귓밥 저번쪄도 봤어요. 진짜. 맨날 있어요 저기서. 우와 날이 오늘 되게 화창하구나. 형 귓밥이. 야 오프닝에. 우와 귓밥도 그. 귓밥이 막 이렇게 달려있어. 맨날 있어 저 귓밥은. 귓밥 준비해도 되는 거니까. 어 귓밥이 보여. 아니 세상에 예능이 이렇게 됐어요. 야 오늘 진짜 화창하다. 맛있게 먹었는데 설거지 이제 누구예요. 그래 가봐 봅시다 설거지. 게임 하나 하시죠 설거지 게임. 아니 지목 어때요. 내가 말이죠. 너 설거지 그냥 이렇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요. 누가 걸릴지 알거든요. 아니요 왜요 왜요. 좋은데요. 간단하게 끝나고 뭐. 그럼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너 설거지. 너 설거지. 자 자 자 자. 다시 한번 할게요. 세 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너 설거지. 너는eras. 넌ache. 넌 OFF той거지. 둘 셋. 넌roit 높이. 이렇게 바람이 medically 여러분 모습 보니까. 넌 너 너 나는 넌넌 Hiiopie. 다필이 하필이. 제석욕 컨디션 너무atic. 형 1분만 쉬자 우리. 출발 형 우리 1분만 쉬 planted nouveaux叔叔叔아. 그냥 가만히 있자. 제발. 재석이 형, 좀만 쉬자. 재석이 형, 1분만 쉬자, 1분만. 형, 우리 재석이 형, 우리 잠깐만 쉬어요, 우리. 우리 잠깐만 쉬어. 형, 심지어 피리도 안 나와요. 저런 지금. 노래에 피리가 안 나오는데 피리를 부르는 거예요. 야, 나 옛날에 생각나. 옛날 생각나요? 어, 노래 바꿀게요. 야, 좋아. 죄송해요. 야, 우리 1분만 쉬자. 제발. 야, 흘리잖아. 흘리잖아. 유누레! 유누레! 아유! 흘리잖아. 흘리잖아. 야, 여행 스케치 노래 하나 틀어줘라. 야, 그게 아니야. 차탐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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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딸기 드세요. 이렇게! 이것도 해줘야지, 내가! 아, 난 진짜. 아, 나 진짜 라면 올라오는데. 왜 저래! 딸기 드세요, 딸기. 감사합니다. 네, 딸기. 저 너네 파 좀 치고 가. 저 형님 파 진짜. 얘 뭐. 혼자 뭐 먹었니? 몰라. 놀라세요. 통판. 통판. 어, 받는다. 아, 고기야.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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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좋아. 하나 call...